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 여백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각턱 광대뼈의 얼굴 외곽선이 크다고 하여도 안젤리나 졸리나 키라 나이틀리 줄리아 로보츠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나 사각턱이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렇게 얼굴 외곽선이 크고 광대뼈 사각턱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의 가로길이가 이렇게 길어서 하관의 여백을 꽉 채우게 되면 하관이 커 보이지 않는 귀족적인 턱라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얼굴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하는데 이 얼굴 외곽선 자체가 이렇게 작은 그런 팩터도 있겠지만 그 호빵의 안꼬격인 눈의 크기 코의 크기 입의 크기 등의 안꼬가 커져서 얼굴 여백이 줄어들게 되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이 나보다 두세 배 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괴물같고 이상할 것이고 또 코가 두세 배가 크다면 이상할 텐데 입의 가로길이나 입술의 볼륨이 저보다 두 배 세 배 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더욱 편차가 크겠죠 그래서 눈의 크기보다는 코의 모양보다는 입술이나 하관의 모양으로 인해서 미추의 스펙트럼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주로 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이 큰가 얼마나 쌍꺼풀이 큰가 그 미리수에 너무 집착을 하게 돼서 흔히 말하는 강남 언니 강남 성형괴물들의 얼굴 특징이 눈이 크고 코가 이렇게 얄쌍하면서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뾰족한 이런 얼굴형인데요 지난 3류 연예인은 눈이 크고 특급 탤런트는 하관 예쁘다 라는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은 개나 소나 다 성형수술을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예쁜 사람들은 이쪽 입술과 하관이 예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화현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눈주름, 눈처짐, 볼처짐, 팔자주름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다 젊어지고 동안으로 되고 예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꼭 눈이 크면 예뻐진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년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면 주름이 하나도 없고 눈처짐도 없습니다 또 볼처짐도 없습니다 다 성형수술을 해서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도 없고 그런데 또 이마 거상술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처짐을 위해서 이마 거상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이마가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이마가 넓어지니까 얼굴이 커지고 또 이마가 이렇게 뒤로 경사지게 되니까 또 남자스러워지고 주름도 하나도 없고 처짐도 없는데 왠지 늙어 보이는 이러한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괴리가 생기게 되면 뭐 이상해 자연스럽지가 않아 성형수술 한 것 같아 이상한 얼굴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으로써 여기는 주름이 없는데 여기는 그대로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되면 성형수술 한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눈처짐을 해결하면 팔자주름을 해결하면 볼처짐을 해결하면 젊어질 것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릴라가 앞에서 분명히 기어다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고릴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현상은 자연현상은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교정하다가는 성형한 얼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젊은 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60대 중반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구글 사진이 있습니다만 눈주름이나 눈처짐 혹은 팔자주름 볼처짐 등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왜 왼쪽 사진이 나이 들어 보이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입주의 노화로 인해 인중이 길어지고 입 모양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안 비결 관상 성형에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제가 2016년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눈처짐 볼처짐 팔자주름 등도 중요하지만 주름 하나 없이 판판한데 나이 들어 보이면 성형수술한 티가 나므로 코의 노화 입술의 노화에 대해서도 획춘술을 하여 주면 보다 성형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눈도 꺼지고 다크서클도 생기고 여기 광대 주름도 이게 생기고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턱선 라인 또 목주름 뭐 이렇게 다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이 센트럴 페이스 이 중간 부분을 보자면 코끝이 떨어지고 또 코 중간에 매부리가 살짝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 관상성형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노골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살집이 두둑하게 이 코뼈에 주위로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노골이 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매부리가 노골이 되고 또한 코끝에서 인중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이 인중 각도가 이렇게 C자형에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배불뚝이형으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인중 길이 코 아래에서 위입술까지 인중이 길어지고 또 입술 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왼쪽은 윗니 보임이 있는데 위 이빨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얼굴에서는 그런데 나이 든 얼굴에서는 윗니 보임이 없어지고 아랫니 보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입술이 도톰하면서 윗니 보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인중이 길어지면서 아랫니 보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쳐지고 볼살이 쳐지고 가슴이 쳐지듯이 인중도 쳐지게 됩니다 인중이 이렇게 쳐져서 늘어지게 되면 어렸을 때 윗니가 점점 안 보이게 되면서 아랫니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위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 절치 모임 아래 절치 모임 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